그렇습니다. 좋은 책, 좋은 강의, 그리고 좋은 수강생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고1을 위한 완자 스페셜. 여러분, 이 강좌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것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. 교관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학교의 특성이 묻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. 그래서 우리 물만대 물리만점 받고 대학 가자 하기 전에 내신 만점부터 확실하게 갖고 나가면서 물리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이 완자 스페셜에 정말 가열차게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이 완자책 자체가 정말 총망라되어 있답니다. 문항 수도 엄청 많고요. 성심성의껏 열일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완자 스페셜 강좌의 문제 컨셉들 중에서 이제 뒷부분에 우리 이제 개념 확인 문제라든가 또 내신 만점 문제라든가 실력 업 이런 문항들은 이 완자 스페셜 진행을 했고요. 자, 다시 한번 또 쇠기를 박는 의미에서 바로 완자 피니쉬 버전으로 다시 한번 또 남은 문항까지 철저히 준비가 된답니다.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개정된 그 완자 책인데요. 이것 이전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 이전에 구입한 책 같은 경우에 그 책 그대로 봐도 되나요? 그러는데 당연히 그 책 훌륭합니다. 문항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물리학의 교과가 바뀐 건 아니니까 이전에 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완강되어 있답니다. 완자 스페셜, 완자 피니쉬 버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최근에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자, 교재 표지도 강좌 속에 나와 있을 테니까 책 확인하시고 자, 고2든 고3이든 완자 책 들고 다 모이십시오. 물리학원의 지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이랍니다. 그래서 이 완자 피니쉬 버전은요. 다시 한번 쇠기를 박는 것이죠. 그래서 아주 짧은 핵심. 그렇다고 해서 딱 딱 이것만 하고 바로 문제풀이 이거 아니랍니다. 할 거 다 하고 우리가 머리에서 휘발될 것 같은 것 다시 한번 부여잡아서 확실하게 뭐에 발라줄 겁니다. 이런 아주 굵고 짧은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교재의 수능 실전 문제라고 있습니다. 어우 문제, 그러니까 수능 문제들인데 이거를 잘 변형을 해놨습니다. 이런 수능 실전 문제, 그리고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문항이라든가 평가 문항을 또 많이 이것들을 연계시켜서 문항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제가 수능 내신 따로 분리하지 말라고 했죠. 내신 따로 하고 수능 따로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습성 빨리 고쳐야 됩니다. 다 모이십시오. 여기서 모두 해결해서 이루어진답니다. 수능 실전 문제 편이 있습니다. 문항이 좀 많이 있어요. 또 중단원 마무리 문제라고 해서 대단원은 세 단원이고요. 1단원은 중단원 3개, 2단원 중단원 2개, 3단원 중단원 2개가 있는데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심화적이면서 그런 문항까지 철저하게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. 우리 완자 스페셜 강좌에서도요. 정말 문항들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풀어드립니다. 자 그런데 피니쉬에서 마지막에 이제 깃발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. 자 이렇게 피니쉬 버전이 준비되고 나면 이제 내신에서 고2 수험생 여러분들은 내만삼 내신 만점 맞고 고3 대자입니다. 그래서 내신 만점 시리즈가 있습니다. 자 이 강의는 수강하면 되고요. 또 직전에 이제 우리 학교 시험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직보직모 직전에 보는 직전 모의고사 아니 왜 고3들만 모의고사 있겠습니까? 학교 내신의 직보직모 이러한 컨텐츠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요. 바로 이걸 그대로 들고서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갖춰나갈 수 있는 것이 스페셜 골드 판타 버전 또 이거는 이제 완강된 것이고요. 스페셜 골드 발라 버전 발라가 무슨 뜻이냐고요. 발라버려 발라버려 몸에 물리학을 발라버리십시오. 발라버전 이거 이제 새로 이제 강의를 찍어 나갈 것인데 아 역시 완강된 강좌 아니 1년 사이에 물리학이 바뀔 이유 없습니다.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자 이 개념과 함께 여기서는 수능문항 평가문항 또 문항도 실컷 푼납니다. 항상 물리학은 개념과 문제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자 이렇게 후수강좌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. 자 물리학원을 지배하는 물리학원의 깡패가 되는 이 순간의 것은 바로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물리학원의 노예가 될 것이냐 물리학원의 지배자가 될 것이냐 자 우리 물리학을 위해서 고! 하겠습니다. 물만대 외칩니다. 물리학 만점하고 고3 되자. 자 Experiment nu 좀Stay 집배 Falah 비비 3 3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